어 제네시스 차량을 구매하면 많이 사는 방향제로 구매했어요 자 언박싱이기도 한데 이것도 한번 장착을 해봐서 이렇게 제네시스 로고 클립도 두개가 있어서 이번에 GV80, G80 할 때도 클립 꽂고 사용하면 된다는거 이번엔 클린꽃으로 사용했어요 이렇게 잘 어울리게 모양이 좀 잘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데 사실 아까 먼저 디퓨저를 설치를 해봤는데 사실 이제 테라코트를 빼면 어 이렇게 나오는 걸 넣어서 구매했고 해서 여성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작업이다 이렇게 하면 딱 두개가 이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.